짝꿍아, 오늘은 너무 맛있어서 여러 번 먹으러 다녀온 짬뽕 비빔밥을 만들어 볼 거야. 익숙한 맛인 듯하면서도 맛에 특별함이 있는 메뉴잖아? 먼저 대파, 양파, 양배추, 당근, 세 송이 버섯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줘. 큰 팬위에 기름 충분히 두르고 대파 넣고 돼지고기, 후추, 다진 마늘을 넣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볶아주다가 준비해둔 야채들을 넣고 같이 볶아줘. 이제 해물 믹스를 넣고 맛술, 참치액, 굴소스까지 넣고 볶아주다가 치킨 스톡을 넣고 고춧가루까지 넣어준 다음 모든 재료가 전부 익을 때까지 끓여줘 마지막으로 전분물 한 바퀴 불맛을 내주는 화요를 넣어주면 끝. 짝꿍아, 밥 위에 볶음짬뽕 올려주고, 채 썬 오이는 맛있으니까 듬뿍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반숙 계란까지 올려주면 아주 기가 막히지? 불맛의 고기랑 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게 정말 맛있습니다. 님들 숨은 레시피 공유해주시면 맛주머니 속에 담아보겠습니다. 님들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